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달진입니다. 오늘의 한과를 준비했습니다. 약과도 사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사왔네요.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향이 왔어요. 저는 너무 멋있네요. 제가 좋아하는 향이 잘 어울릉니다. 근데 저는 이 향이 느껴 hosp여줍니다. 고춧가루 맛있어요 색깔 대로 맛이 있으면 더 좋을텐데 딸기맛 뭐 그런식 이거 색깔 제가 남자친구, 남자친구 하니까 남자친구가 이미 오늘 신고 끝났는데 왜 남자친구라고 하냐고 남편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뭐 다투도 법조 다툼이라고 말하면 웃기지 않아요? 수정과랑 먹고싶네요 저는 식혜보다 수정과를 팔아서 여러분은 식혜를 좋아하시나요? 수정과를 좋아하시나요? 수정과를 좋아하시나요? 수정과를 좋아하시나요? 몰랐는데 안가서 튀기는 거였더라구요 약과도 튀기는 거 아닌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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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르네요 너무 커서 양과가 진짜 커요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어휴, 나는 못 먹을 것 같애요.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, 오늘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. 잘잘 굿나잇.